천연기념물인 연산호 군락을 훼손해 운항이 중단된 서귀포 관광잠수함 업체가 항로를 변경해 허가를 다시 신청했지만 보류됐습니다. 문화재청 천연기념물분과위원회는 연산호 군락 마찰 가능성 해소 방안과 운항 기록 및 충돌 모니터링 시스템 개선 방안 등을 보완한 뒤에 재검토하겠다며 보류 결정을 내렸습니다. 심의 과정에서 전문가들은 새로운 노선에서도 일부 마찰이 확인돼 개선 방안이 제시돼야 한다고 지적했지만 제주도는 서귀포 지역경제에 상당한 역할을 차지하며 연산호를 국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했습니다.